안녕하십니까? 잠시 후에 공연을 시작할 예정이오니 로비에 계신 관객 여러분께서는 객석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관객 여러분의 쾌적하고 편안한 관람 분위기를 위하여 객석 내 음식물이나 꽃다발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5 4 3 2 1 5 4 3 2 2 1 4 3 2 1 4 4 3 4 4 4 5 4 4 4 3 5 5 5 5 6 6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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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